신문 도중 진술했다. 기지에 침투했다. 라이언을 용서하지 않았다. 라이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PSN 접속이 왜 안 된 거야? 왜지? 아까는 돼 있었잖아요. 자기 혼자 접속이 끊겼대. 다시 어렸을 때네요. 네탄은 괜찮나요? 언제 다시 만날까? 어... 잘 모르겠어. 집에서 3일 정도 남았다. 집과 딸과 딸과 딸을 더 좋아했다. 세상에서 3일 정도 남았다. 우리 내일 다시 해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잠시 좀. 그러게 왜 튕겼지? 무선도 아닌데? 무선도 아닌데? 뭘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나본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쑣.. 쑣! 쑣!! 아... 으악. 어? 갑자기 공포 게임 됐어. 우왓! 봤어요 방금? 뒤돌아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딱 앞에 보는거? 와 저런 연출 너무 좋아 아 손짓하지 마세요 손짓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갈게요 찾았다 조디 여기서 뭐하는거니? 가서 자려면 와 안아줘 손잡아줘 아 딸이구나 와이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아프지 않았어 그만해라 조디 하나도 안아팠다니까 우리 왔어 네이선 엄마도 같이 왔어 당신 곁에 있어 목소리까지 바뀌어버리네 목소리까지 바뀌어버리네 목소리까지 바뀌어버리네 너 항상 사랑할게 와 다시 얘기해 조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나 못해 그들은 떠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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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댈 그들 너무 잊었을때 조디는 생리별 시켜놓고 DPA 뒤에 떠있는거 봐바면 검은 태양 검은 태양 카세스탄 공화국의 활성 콘텐츠는 파괴되었고 리프터 역시 폐쇄되었다 인프라월드와 접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우리뿐이란 말이다 이 상황은 군사적 측면에서 보아 전략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열린 셈이다 이제 우리는 신에너지 자원의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이를 군사 확장에 투입할 것이다 개체들을 인간병사와 동조시키는 법에 대해선 이미 연구가 되었으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이것은 우주를 향한 혹은 핵을 향한 경쟁보다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가 정복할 세계 말이다 이 상황이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세계는 개절이 한 해 이루고 가는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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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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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ly ㅋㅋ Ole 평범한 삶 큰걸력, 좋은차, 골프 미팅 제가 아직 답변을 드렸지만 생각해봐 들어봐 조니아 말 끝났잖아 그 말은 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나씩 구성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받아줄까요? 어? 일단 에이든 에이든 받아줘 말아 빨리 말해줘 아무도 대답을 안하네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제가 조금 시간 필요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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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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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록 아무것도 할 수 있어도 잊지마, 항상 거기에 있어야지 아, 저기 네이든 네탄 찾으러 가고 이미 채팅이 올라오면 선택지가 없어져버려 하하하하 아, 알지 내가 나를 한ом에 있는 샴푸여 하하하하 여울림 꺼정 님은 너무 물들었음 아, 왓쌤님 말고 저기 잘생긴 멀리다 하하 하하 아니 인디언 청년 다시 안 만나게 해주나? 난 인디언 청년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런 매우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곤 하지 후회 왜 에이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디언 청년 없어도 쟤는 싫어요 나도 싫긴 했는데 왠지 아까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뭔가 우리 조디가 조금 더 행복하고 그 뭐라 그럴 때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이 그쪽이라면 그냥 허락해주고 싶은 살짝 그런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진짜 나 아빠의 마음인가 봐 아니 인디언 청년이 안 나오니까 이게 얼굴도 계속 봐야 정드는디 얼굴을 안 보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 나 준다고 했잖아 나 줘야지 이제 아 패스포트 가져와 인디언 청년 만나러 가져와 엘리자베스 노스 엘리자베스 노스 에이든이랑 이어달라고요 뭐야 에이든은 영혼 소울메이트 아닙니까 영혼의 친구 아닙니까 영혼이가 제가 함께하는 500,000달러 그거밖에 안 줘? 그거밖에 안 줘? 그거밖에 안 줘? 그거밖에 안 줘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 인디언 청년한테 가는 여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맛있는 거 사먹을 수 있겠지 넌 다시 와봐 그거밖에 안 좋아한가 하나 더 한번 질문하고자 look at 그거밖에 안 돼 아이완은 심심리 15년 전에 말하러 싫어 죽을때 내가 너무 울었다고 양념에 우리 가족이 여긴의 그 두 명을 품에 안을 수 없게 되었어 들꼬치려 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지 그땐 네가 나타났어 변신은 깨달았지 둘 다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내 곁에 단지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헐 저게 뭐야 고통스러워 하잖아 망자들과 대화를 과학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도와줄 거야? 내가 내가 그들에게 말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말해 내가 제 검색을 끝냈을때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말해 내가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말해 어 싫어 네이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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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해달라고 말해 거절을 했어야 되나? 거부는 살짝 그냥 튕긴 거고 거절은 완전히 완호하게 저기하는 건가? 갑분싸야 맨날 아니 갑분싸가 아니라 답정놔야 맨날 이제 여기서 좋게 얘기하고 딱 정신차리게 해줘야 돼 헬리스... 내 사랑... 그렇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 우리를 잊어버려, 네탄 우리가 쓰려고 네가 죽을 수 있어 우리를 잊어버려 우리를 잊어버려 우리를 잊어버려 냉정 동정했어야 되나? 냉정하게 말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돼 냉정하게 말해서 혹시 완전히 그냥 자살하나? 설마? 나 이런 선택지게임들은 내 의지와 이 선택지와의 갭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라갔다 알아서 하겄지 지긋지긋하다 빨리 나가자 최종 보스가 각성했다구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지마라 나 좀 내버려 돌아 이제 아 나 거 가서 말타고 노릴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지마 아 또 왜이래 얘네? 네? 미치겠네 진짜 뭘 잘못했니 또 너는 정말 힘든 상황이야 너는 안 해버리지 못해 너는 아무도 죽지 못해 너는 다른 쪽에 뭘 할지 모르겠어 그냥 정신에 대해 말해 설마 정신 아아 미쳤다 너의 어머니와 함께 했다고 간단하게 엘리검한 방법으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말도 안 돼, 설마 네, 엄마처럼 만든다 이거지 나와 네이든, 나와 네이든 그렇게 약하지 않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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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든, 네이든이래 레이선하고 헷갈렸다 조니... 너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너무 당연했지만, 내가 봤지 못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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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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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무도... 죽을지 못 Academia 아무도 죽을지 못해, 아무도 if 빠진ican 없을게 아무도 없나 뭐야, 동정했어야 하나 정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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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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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뉴하기로 해, 진화의 세상이 우리의 디멘션을 통해 삶과 죽음 한 세계와 하나의 vamos 우수지, 내ain의 ואף신이 아닙니다 아 제발 사이다 좀 어디 사이다 라이언 안 받아줘서 라이언도 안 구하러 올 거 아니야 아 제발 사이다 인디언 청년은 근처에 없을 거고 뭐요? 이거 뭐요?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아무것도 안뜨는데? 라이언한테? 아 됐다 라이언 설마 이걸로 라이언을 라이언 이걸로 눈치를 못친다는 소리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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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아저씨 얘들아 제발 와 없어? 어? 이 라이언에 있는 것들은? 좋은가 아니 너는 다 갈대도 없어요 아이든? 어? 에이든 에이든 너야 아이든?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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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아쉽드.. 아쉽드.. 뭐야.. 여기 여기 친 남주가 쟨가? 글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구해주면 받아들여야지 그게 운명인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디스웨이 글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약해져서 빙의는 안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ole Freeman, Ryan Cleedon?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 랩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안내 안내 안내. 어? 이리와. 저쪽. 또 피우시 어디있어? 피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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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되요. 여기여기여. 조디스 이에요? 예예여기여. 자기야. 아... 자, 지금.. 네 .. 시스틴이나 interpreting 오? 왜? 왜 이 해보게 되잖아? 가술이 진짜 Whether he Mickey 아크는 가족을 또 함께해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해주 gotta stopampf 시스틴이나 잊다 저희가 확인해봐요 웨어여 .aaaa 아직 과rif을 다시 발 RN할거예요 들가고 있다면 너 총 들고 있는거야 그러면? 근데 뭐 깢아 도전요 다 난장판이라 다 난장판이라 총리 뭐야 cctv가 의미가 있나 나장 너 다 난장판이 out get my way Clayton! 나 꺼내 부터 바로 Clayton! Agent Clayton! 그건 법! 아ca다 하... 그 결혼 중심으로 우릴 모두 죽을거에요 우릴 모두 죽을거에요 지금 바로 죽을거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고 그럼... 그럼... 그가.. 안전되어. 건설을 못둔, 또 리액티베트를 기울이게 무섭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아직도 잘 못해요 잠깐만 더 좋은 것만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이리와! 시간이 없어졌어! 뭐하는거야? 포도봉지 기술입니다. 내가 오래 걸릴 수 있도록 컨덴서를 위치해 그리고 매뉴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짧은 기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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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 랜? 항상 영웅이 죽었을때 플렉을 세워버렸다 갑자기 겁나 멋있어졌어 갑자기 히어로물이 됐어 아저씨 살 빠진거 봐 늙어갖고 든든할때가 좋았는데 그죠 활짝해진거 봐 아저씨 살 빠진거 봐 늙어갖고 든든할때가 좋았는데 그죠 활짝해진거 봐 또 훔쳐진거 히어로물이 호흡적해졌어 아저씨가 호흡적해졌어 아저씨가 허흡적해졌어 아저씨가 이럼 뒤로는 거 일어나봐요! 조용히 안 계신 걸까요? 음~~~ LET'S GO! 음~~~ 오우 오우 불씨라 지금잇니!!! 도망간다! 우리 도망간다! 도망간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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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프린세스 너는 내가 없애라 아, 이제 또 콜 아저씨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맞아, 쟤! 그니까, R2 다음에 난 당연히 R2를 눌렀으니까 L2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아, 진짜 그때 R1이었다니 아, 진짜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미안하다, 조디 나같은 나같은 플레이어를 만나서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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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멋있게 딱 인디언 청년 나와주면 안 돼? 인디언 청년이 딱 멋있게 나와줘야지 말을 타고 그냥 갑자기 서부 그 어? OST가 딱 나온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조디 듣는거지? 끊어 놔! 계속해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그들 그들은 그들은 그들 그들은 그들 그들이 그들 그들은 그들 그들은 그들이 그들이 그들 그들이 그들 그들 그들이 그들을 그들 그들이 그들 아...여기가 지금 영혼들의 그 통로인가? 아 뭐야 이렇게 한 명씩 만나야 되는 거 있어?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라이언! 아니죠? 그냥 지금 그냥 나온 거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이 너 이 진짜 이 뭐야? 아 잘 안 보여 이성적으로 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헉 아이고 그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왜 굳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게 하려고? 나중에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을 아이고 아니 똥을 싸놨으면 좀 치우고 가야지 똥 싸고 자기 혼자 가버리네 그니까 그니까 딸이랑 그 부인이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데 그니까 딸이랑 그 부인이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데 쉬운 싱싱ki 저리 alling 산전,수전..공중전의 영혼전까지 야 왜 나만 계속 점프하냐 허허허 라이언은 가만히 서있는거 같은데 헐 진짜 너무하나 하하 극한까지 가는구나 아 이러면 아 이러면 또 내 맘이 흔들리잖아 어어어어어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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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내 맘을 흔들지 말란 말이야 하하 이건 너무 진심이잖아 하하 이 매일 껍신이 무효피 하 Renaissance 이 매일 어머니를 하늘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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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은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데 너무 늦은데 너무 늦은데 너무 늦은데 늦지 않았어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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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로 도로 Da 이따 내 소식을 잃고 하고있다! 이 소식은 정말 알겠지? 하나도 안 해냈지? 아필요? 내 아이콘! 너라! 나 여기가.. 어길들.. 어길들.. 나이 목소리? 뭐하나? 어그 소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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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와 남미였던거야? 형제와 남미였던거야? 대박 대박 와아.. 그랬던거구나 와.. 소름 우리가 서로 떠났던거야 우리 우리 Ife 우리 호남이던거구나 우리 둘이 서로 잃어버렸대 우를 사랑했고 우리 아이와만 우를 사랑했던거야 우리 아이와만 우리 그 동안 ser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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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어디야? 야 왜 인디언 청년은 해상도 안 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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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러면 내가 죄송해서라도 더 당신들 저 사람들 몹까지 살아야지 거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몫까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오오 근데 아까 거기 콜 아저씨 없었죠 콜 아저씨 살아있나? 아니면 같은 챕터라서 저장이 안되있나? 아 참 아 콜 아저씨가 뭐가 되니 아이렌? 야 나 1편 단심 인디언 청년만 봤는데 회상씬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는 조티 우리 메이디 아 그걸로 갈 수는 없는 건가 본데? 에이딘도 없어 아까 거기서 사라졌잖아요 그때 떠난.. 떠난 건가 본데? tien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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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쎄더라구요? Who Who 이게 새드인거야? 난 삶을 아니죠? 설마 삶을 선택했는데 최선을 다 앞으로 잘 살 용기 있고 자신 있는데 그냥 에이든이 떠나서 슬퍼서 우는 거겠지 새드가 아니라 곤충이님 새드 엔딩하고 물음표를 같이 써주셨어야지 새드 엔딩하고 물음표가 나중에 올라오니까 이 아름다운 게임의 제목은 뭐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봐보냐? 비언드 투 소울입니다 라이언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시간을 끌었다 CIA의 돈을 받았다 아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 으에? 내가 한 게 있는데? 어? 받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거지 도킹스를 설득했다 자결 검은 태양을 저지했다 삶을 선택했다 라이언이 생존했다 코를 치유했다 어 코를 치유했대! 오! 아까 아까 에이든이 그래도 치유는 해줬잖아 죽진 않은 거지 에필로그 음 진짜 미드 한 시즌 보는 것 같죠 이제 마무리네요 여러분 어 코를 아저씨 안 죽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코를 아저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검은 태양이 파괴된 후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너머의 세계에서 너무 오랜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 영향을 내 정신을 먹어치우며 남은 것들을 하나씩 치워나가고 있다 모든 기억이 혼란스럽다 천천히 파괴되어 간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후의 꿈처럼 녹아 호물거린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 무엇이 이전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머릿속 모든 것들이 동시에 떠돌아다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무한히 반복해 보는 듯하다 순서가 잡히지 않은 이미지의 혼돈 그래서 몇 주간 밤낮을 지새우며 글을 쓰고 있다 내 모든 삶을 종이에 옮기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잊게 된다면 이 글들이 내 기억이 되겠지 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펜타곤 군사기지에서 283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왜 숫자도 못 읽니 갑자기 점점 바보가 돼가냐 내변이 있는 당국 강의자들이 조사자들과 협력해 이 끔찍한 비극에서 진실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IA가 내가 혼자 남아있어 제가 생각해보니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너무忙하고 다른 컨덴서를 만들어내고 싶어 그들은 그들은 결코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삶을 알게 된다 이 글씨는... 내가 믿지 않는다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은 삶의 재건이다 내 삶이 없는 삶... 그렇지 평생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글을 쓴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글을 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연을 없을 것이다 그의 지적에 대한 문제를 안전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였다 내 삶에 너무 불쾌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내 부모님은 암투되어 하루 종일 일어나고 내가 지구해 젠장 그... shit... I miss him so much. 어, 코라자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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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이 걸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수개월이 시간이 흘렀다. 그제 난 깨워놨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어? 이야... 혼자, 조이, 제이... 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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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저의 이천이. 제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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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 제이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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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었던 점을 가진다. 미안하다, 아이언. 너는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 은인은 잊지 않을게. 그 은인은 잊지 않을게. 그 은인은 잊지 않을게. 근데 내 첫 키스는 이 아이란다. 그리고 날 진심으로 대해줬던 아이기도 하단다. 그렇지, 제이보다 라이언이 고생한 건 맞는데. 이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지.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삶이 오히려 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이언을 딴 데서 만났더라면 모를까. 이미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어, 라이언과는. 엄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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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는 뭐하는 거니 지금? 응? 그건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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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에이든인가? 에이든이 그리운 건가? 에이든이다 에이든 뭐야 에이든 맞지? 아직 여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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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에이든 그봐 제이는 에이든도 인정한거잖아 이런 모습을 보고도 마이 시스터가 이런 다른 남자랑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인정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인정한 것이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미 죽었을때 죽을때 죽을때 제이크, 나는 정말 고생했을 때 이 사람을 찾았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 집에 가야 할 것 같다 왜 저를 안아주지? 저녁에 밤에! 여기가 숨어있어! 내가 못 할게, 그녀는 그녀는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녀는 아름다워 그녀가 빠져버렸어!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엔딩이었고요. 마지막에 제이가 안 나왔으면 뭔가 찝찝할뻔했어. 조이, 조이가 친구잖아요. 그죠? 선택지는 4개가 다인데? 조이한테 가봅시다. 깊은 사이에서,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이런스에 대한 필요가 있었어요. 자유도도 최고고, 뭐 액션, 퍼즐, 스토리 뭐, 다 최고예요. 이 비욘드 투 소울은, 모든 게 다 완벽한데, SF 요소를, 그 과학적인 요소 있잖아요. 물론 뭐, 그 밖의, 걔가, 네이선 아저씨가 그런 역할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왔겠지만, 그 요소를 너무 넣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뺏어도 됐지 않았을까. 와, 와우, 서프라이즈, 라이언 불쌍하다. 라이언도 우리 보고 갑시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아, 여기 약잉스까지 있어야지 완벽한데. 다음엔 약잉스를 꼭 구합시다, 우리. 수 sabemos, 하지만 도와줬기 때문에 그녀는 sprawdView을때문 embracedского 아예 가족이 됐네요. қ skillet 도와주! 집배해 주름이 아ician 그 유 looks atchik who talks to spirits 많이 컸다 There's something about her big sad eyes that reminds me of the little girl I once was I knew she was different from the moment I saw We haven't talked about it but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 있는 것들 어? 여기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밤새가 있긴 하지만 어? 뭐야? 쟨 누구야? 아까 혼자 있었는데? 오오오 그 딸이구나 어 나 소름끼쳤어 지금 아까 걔 같이 지금 그 얘기 야 떡밥도 이렇게 나오나 어 저희 아기 이야 보기 잘했다 그죠 어 이 사람들 보소 우리 다 보게 하네 자 고릅니다 혼자 나 혼자 영화를 보고 자 혼자 마지막에 라이언 겁니다 정말 일어난 것 같다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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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을 깊은 깊은 깊어 저의 러시아가 그 시프들을 이해해 주게 됐으며 내가 강하게 듣기 힘들어 러시아의 러시아 제가 그 água의 후에Ñ 영원히 고통당하는 라이언 내가 일부러 그래서 네번째 하는 거예요 라이언 받아줬다가 마지막에 또 차이면 그렇잖아 세 번 정도 차였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받아주는 거지 뭐 더이산형 먹으니까 혀가 얼어갖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지낼지 못한지 모르는거죠? 누가 주사지하겠습니까? 부모님과 일을 좋아하니까요 제가 라고 하는거죠 근데 그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길을 도로 헐 헐 헐 헐 헐 항상 하루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 빠져있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 사연 보내라고요 조디님의 사연입니다 어? 에이든 에이든 너는 얼마나 기억나지 여긴 혼자겠지 여긴 혼자인데 에이든의 띠가 있을까? 있을까? 없네요 똑같네 이번엔 사실은 판도라의 박스는 다시 열면 다시 열면 다시 열면 아니 밤새는 아니 에이덴이 왔다는 것 빼고 나 갔다가 또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나 또 올라간다 다시 시작할 때 새로운 생일을 만들기 정말 밝은데 깊은 속에 깊은 위기 나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 나는 중심을 것에 없었고 내가 생각했다는 걸 들었을 때... 라이언을 사랑하는 동안을 다 기억해 보렸던 것만 한 시간에 들었고, 라이언을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렸던 것만 한 시간을 더 잘 지내줬다. 내가 넌 혼자서, 그리고 또 그동안을 다 졸여하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다 졸여했다는 걸 잊는 것만 한 것 같았다. 너 전에 입었던 옷 아니냐 이거? 나한테 고백했을 때 입었던 옷 아니야? 쪼간다, 쪼간다, 쪼간다 아유, 라이언 음, 카카오티비 다 자요 허허허 집은 잘 사는데 무슨 담보이신사야 우리는 최대한 멀리 여행을 떠났다 크으, 요트 여행이라니 내가 다시 사랑했을 때 내 자신의 믿음을 끌고, 싸우고, 떠나고 짧은데 내가 살아야겠다 라이언과 제가 다시 말했을 때 그래서 옷이 없구나 그 옷이 비싼 거였구나 다른 쪽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가고 흐흐흫 어? 여긴 하이라일 대지가 아니던가 어, 저기 요리하는 데도 있고 어머어머, 어머 얘들아 정글의 법칙 찍고 있네 흐흐흐흫 흐흫 어흐흐흐 정글이 법칙 찍고 있네 어 뭐야 링크가 과일 땄다 저기 써있는거 아니야 야자 열매 스틸히어 아아 모래사장의 색이네 그치 모래사장의 어 글씨는 모래사장의 색이야 제맛이지 에이덴도 이제 포기한거지 마음에 안들지만 마지막은 다 똑같네 조이 선택지만 빼고 하아 라이언 라이언 뒤통수 후려치라고 야자 열매 따준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 그치 하하하 그런데 저는 생각이 러시네. 판도라의 박스 이제이 열어버리면 다시 깔아야될 수도 있지. 아니, ents때는 알 수가 없어. 마지막은 다 똑같네요. 그 두 번째만 빼고. 저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죽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Missouri로 인사한 것들을 죽어졌어. 나는 죽을때까지 죽이고 부활하지 않고... 다음 시간? 나도 boundary때까지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죽이였는데... 비율보다 더 좋은 녀석이... 그 아이콘에서 정당 titular을 찾아뵓는데...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뭐야 지금 와 우리 엔딩 깨고 1시간 지났어요 와 아까 4시 40분이다 막 이랬는데 5시 34분이네요 또 마무리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석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셔 일요일날 11시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